안녕하십니까 초세전문변호사 고성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보유세 이길 장사 없다는 주제입니다 지금 과연 집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집을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많은 경제주체들이 선택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천태망상입니다 다 처하고 있는 조건들이 일렬절이지가 아니에요 천태망상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답을 고정적으로 낼 수가 없다 답이 다 틀리다 이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세금을 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경제주체들이 세금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꼭 아시고 나서 판단을 하셔도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언론 매체들이라든지 SNS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많은데 거기서 이제 마치 답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납세자 여러분들이 선택의 갈등이 너무 큰 거예요 지금 선택의 고통이 있는 겁니다 갈등을 넘어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밤잠을 못 잠고 고민해야 될 정도로 고통이 있는 것이다 왜? 가짜와 진짜를 구별을 못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가짜는 가짜일수록 진짜 같죠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을 다 배제를 하고 세금 하나는 팩트계예요 그러니까 세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세금을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경제주체들을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보자고요 일단은 다주택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주택자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맞죠? 그러면 아기서 지금 어떤 부류들이 있냐면 아기가 상가 건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상가 건물 가지고 있고 아파트가 다져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아기가 아파트 아파트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기가 다세대 다가구 다세대는 이제 뭐 이거는 일주택이니까 이렇게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있고 플러스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아파트만 생각하자고요 아파트 아파트가 아파트만 생각하면 상가 건물 가지고 있는 아파트도 있고 이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게 무주택자들 중에는 지금 영끌 매수를 하고자 하는 지금 이 타이밍이다 사야 된다 영혼을 끌어모아가지고 지금 사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관망을 해보자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관망을 좀 해보자 하는 게 있고 이것도 저것도 살 수 없는 능력들은 평생 그냥 평생 월세 살 수밖에 없다 라는 부류가 있고 이렇게 나눠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실수요자예요 실수요자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주택 하나 영끌 매수가 평생 한 번 하는 것이지 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을 한 번 끌어모았는데 한 번 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수요자고 이 사람들은 다주택자들인데 아파트를 가격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냐 하면 그러면은 이 실수요자가 가격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결국은 이 다주택자들 이 중에는 이 사람들은 이제 투자 또는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투기하여 이제 단타를 하고 그야말로 주택을 물건처럼 취급해 가지고 오매불망 그 차익만 보기 위해서 단타하는 사람들을 투기로 하자고요 일단은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노후 생활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투자로 하고 이렇게 한 번 제 나름대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가격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주택자들이 아파트 가격 결정을 하는 주체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다주택자들 중에서 이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유세를 이길 장사가 없어요 이길 장사가 지금 만일 이게 20억 플러스 20억이다 아파트가 여기 잠실이 있고 여기 강남이 있다 하면은 이 사람들은 분명히 내년에는 7,850만 원 정도 돼요 7,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2021년이고 2022년에는 1억이 넘어가요 그러면 소득이 없이 아파트만 가지고 있다 하면은 못 내는 겁니다 우리나라 다주택자들 이렇게 모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70%가 내 소득의 소득의 70%가 부동산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70%가 부동산이고 아파트고 30%가 이제 뭐 다른 기타 소득인데 이 소득으로 그러면 보유세를 내야 되는데 이 보유세를 낼 수 있느냐 이거 설령 내가 1억에 대한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1억을 다 내고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생활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아무리 오른다 한들 그거는 미래 미실현 이기고 지금 보유세는 매년마다 나가는데 호주머니에서 나가야 될 현실적인 비용이다 이겁니다 그 현실적인 비용을 감수를 못하면은 지급을 못하면 국세청이 어떻게 되느냐 이 아파트에다가 아파트에다가 압류를 해버려요 압류 해가지고 체납장 만들어 놓고 공매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현실이라는 것은 아주 쏜살 같이 그냥 떠내려 가버리는 거예요 폭포수로 탁탁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서워요 국세 체납 이게 아주 징수 처분이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보유세 못 넣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집 뺏겨요 그냥 집을 뺏긴다니까요 집을 뺏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보유세 못 넣으면 무조건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무조건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로 딱 이쪽으로 어떻게 됩니까 똘똘한 한 채로 갈 수밖에 없다 똘똘한 한 채 구역이 어디냐 어떤 분은 용산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그래도 강남 대치동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다 주어진 그분들의 판단에 달려 있는 거죠 그거는 경제 주체들마다 다 틀리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주를 보면은 강남이냐 용산이냐 이 두 개 중에 하나로 이렇게 갈아타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 이겁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보니까 그러면은 이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하고 상가 건물이 없는 분이 있어요 아파트만 가지고 있는 이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꽤 쏠쏠하다 그러면은 이걸로 보유세를 지급하고 버틸 수가 있죠 그런데 상가 건물을 가지고 아파트 가지고 있는 분이 아파트를 팔아버리더라고요 다 소유 아파트를 다 팔아버려요 그러면 어디에서 사시렵니까 전세가 패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벌써 이제 자기 경제적 이익을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보유세 부담 하나도 안 하란다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산다 그리고 나중에 집값이 떨어졌을 때 그때 현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내가 살 수 있다 줍집할 수도 있다 라는 거죠 현금 확보가 목적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아파트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거는 그야말로 투자 목적이거든요 노후 생활을 하든지 이런 거 이제 퇴직 후에 소득이 없으니까 임대 소득으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역대 정권에서 지금까지 계속 그런 패턴으로 이렇게 해왔거든요 해왔는데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 하나, 두 푼 모아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보유세를 감당을 못 하죠 못 하니까 일단 내놔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매물을 내놔야 됩니다 하나로 똘똘한 한 채로 남기고 나머지는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거를 이제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양도를 하자니 다 뺏기니까 증여를 하겠다 물론 이제 증여를 하죠 증여를 하니까 매물이 안 나오죠 그렇게 되면 증여할수록 매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원하는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 라고 하더라도 지금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을 2017년 12월 13일 날 할 때 왜 이렇게 장기 기존에 있는 매물을 그렇게 임대로 묶어가지고 아파트를 그렇게 묶어가지고 못 내놓게 하느냐 공급을 줄여버리느냐 그러니까 미스한 거다 잘못한 정책을 쓴 거다 라고 하니까 거기서 뭐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방어를 하는 사람 진영들의 논리가 뭐냐면 아파트 장기 등록한 거 그럼 몇 프로 안 된다 어떤 분은 0.6%라고 어떤 분은 1.5%라고 그래요 그 통계의 근거지 진원지가 어딘지도 몰라요 거기다 갖다 써가지고 그걸 인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게 아파트가 장기 매물로 장기 임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매물화되지가 안 했다면 지금 아파트에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 임대사업자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내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반박하는 사람들 정부 진영 논리로 하면 지금 이 아파트들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쏟아져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정부 그 논리로 한다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떨어지는데 이거를 연금 매수해가지고 지금 받쳐준다고 또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말을 하잖아요 안타깝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금 매수가 이게 우리가 2020년 7월 10일 2020년 7월 10일 대책 이후로 이 거래량이 부동산 거래량이 상당히 많아졌대요 그러면 이 거래가 누가 한 거래냐 라는 것을 보면 앞으로 충분히 집값이 떨어질 것인지 올라갈 것인지 예상을 할 수 있다 이게 만일 투자자 투자자와 투기자가 이거를 매수를 했다 매수인들이 투자자와 투기자였다면 이거는 집값이 올라간다는 증거고 실수요자 무주택자가 실수요자가 연금 매수를 했다 실수요자가 하여간에 샀다 하면 실수요자는 정해져 있어요 숫자가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분은 평생 한 번이에요 한 번 사고 나면 이거는 이 바람이 불고 나면 끝이다 이겁니다 이분들이 가격 결정을 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샀다 하면 이 거래량의 대부분을 실수요자가 샀다 그러면 집값은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거를 분석을 확실히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이 거래량에서 누가 샀느냐 누가 누가 샀느냐를 보면 결국은 집값은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가 정해질 것이다 전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주택자예요 전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일주택 그 살던 그 전체집에서 그냥 소유해서 사서 지금 2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매불망 그냥 일주택에서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주택을 하나를 더 사가지고 임대소득 내보려고 생각도 해보지도 않았고 저는 공직생활하면서 오매불망 공직생활만 열심히 하려 했고 공직생활 그것도 규제행정 쪽에 들어가가지고 구제해보려고 구제 쪽으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그런 마인드를 구제 마인드의 전도사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냥 공직에 봉직하고 공직이 제 찬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보고 이제 국세청에서도 청장님이 국장하라고 할 때 저는 그냥 세상에 나가려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청장님이 국장 자료 준다는데도 나간다고 하니까 멍하게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나가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전 세계 네트워크 하려 합니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이 불쑥 튀어나오더라고요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그 청장님이 또 국세청장님이 한참 동안 쳐다보시라고 보세요 그 정막이 제가 볼 때는 한 10분이 넘은 것 같아요 한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저를 상당히 예뻐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이렇게 챙겨주시고 키워주려고 노력을 했던 분인데 그분이 법무 참모로서 그래도 제가 역할을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본인이 생각을 하시고 저를 위해 주셨던 분인데 그래서 그게 뭔데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 네트워크가 뭔데 그러니까 순수한 사람들이 더 이상 세상에서 밀리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순수 네트워크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그런 말이 줄줄줄 나와요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그런데 제가 막상 그걸 할 수 있는 양향이 되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국세청에서 청장님 뵙고 내려오니까 서울청장님이 저를 얼른 불러요 그러면서 서울청장님은 저 본인도 그 다음에 4월에 공직을 옷 벗고 나가니까 자기랑 일하자 일하자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있었으니까 저한테 그런데 이제 국세청장님이 뭐를 어떻게 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저를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기로 했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높음으로 가기로 했어? 이 말이죠 어디로 가기로 했어? 그러니까 저 고향에 갈랍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식 중에 그렇게 말했어요 고향에 갈랍니다 그러면서 그분도 한참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옆에 성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딘지? 광주? 그러더라고요 제가 고향이 전라도 광주거든요 광주? 아닙니다 마음의 고향으로 갈랍니다 그분도 또 한참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 분 다 저를 밖에 나가셔서 저를 이상한 기인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말을 항상 이렇게 기억이 나는지 그거를 한 번씩 대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상이 깊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마음의 고향에서 고향의 바다에서 놀고 거기서 이렇게 풍동 거기서 적셔 가지고 그 속에서 이렇게 뭐를 하고 싶은 사람인지 무슨 이익을 따져 가지고 계산을 따져 가지고 내 한 지급 올라가 보고 잘 돼 보려고 하고 돈 한 푼 더 보려고 하고 그런 것에서 좀 잼병입니다 제가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 편을 들고 무주택자 편을 들고 다주택자 편을 들고 이런 식이 아니다 어떤 편향된 그런 시각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현실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이렇게 한 번 검증을 해서 세금 쪽으로 검증해서 그러면은 이걸 객관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 보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다 라는 정도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하는 말씀을 담지 참조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을 해석을 하시고 다양하게 판단을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행동을 하시면 된다 근데 분명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보유세 이길 장사 분명코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유세 이렇게까지 매긴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세 이거를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보유세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유세는 현실입니다 그야말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세금을 못 내는 없는 사람이 체납자 돼 가지고 체납자 돼 가지고 이게 이제 압류가 돼 가지고 공매가 되는 수순으로 가게 됐는데 지금은 재산이 있는 사람도 보유세 못 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체납자 돼 가지고 압류 돼 가지고 공매 돼 버린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주택은 뺏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절차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한 순간에 이루어져 버려요 고지 돼 가지고 한 달 만에 안 내면은 고지 되고 한 달 내에 납부기한 내에 안 내면 체납자 돼 버리고 압류해 버리고 공매해 버린다 이거예요 불복하지 않으면은 공매해 버려요 막 바로 제가 볼 때는 이 주택이 탐이 나는 것일수록 빨리 공매를 해 볼 것이다 제가 어떤 경우가에 봤냐면은 그 지역이 상당히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된 구역인데 이게 체납으로부터 공매해 가지고 낙찰되기까지 3개월 걸린 사건을 있었어요 제가 국세청 법과장 할 때 야 그래서 그거를 징수만 6년 하던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 그러니까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아주 진짜 의외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됐으니까 그거를 노리고 이렇게 안과 밖이 뭔가가 이렇게 협잡이 있었다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 감사원에서 자산관리공사를 피감기관이었어요 제가 그쪽을 감사하러 가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밖에 나왔을 때 어떤 직원이 와 가지고 저한테 무슨 뭐를 이렇게 밖에 나와서 변호사니까 돈 버니까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뭐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를 해주면 자기가 뭐를 해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와 관련된 그런 구조를 국세청 와서도 그거를 하나 파헤친 게 있습니다 그게 비상장 주식 물납인데요 그 구조를 이렇게 보면요 우리나라 공적자금 들어가 가지고 부실채권 그거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사들이고 팔고 이 공매하는 과정에서 이런 아 이게 똑같이 세금으로 또 이어지는 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비상장 주식 물납 공매가 변칙 물납 이거 변칙 증여 변칙 상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있는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보이셋 때문에 그런다 이거예요 보이셋을 더 올려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보이셋을 지금 더 올리자고 하는 6%가 뭐냐 이게 10% 더 올려버려야 된다 왜 보이셋을 안 올려 가지고 이러냐 보이셋을 올려버리면 이게 다 가격 안정된다 잡힌다 라고 이렇게 막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는 이렇게 해도 가격이 안정이 되면 성질 나면 보이셋을 더 올릴 것이다 이거예요 안 그래도 주택을 공유로 하고자 한다는 그 의심도 받는 판인데 그러니까 보이셋을 얼마든지 올려버리면 단주택자들은 100에 낼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100에 무조건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내놓는데 내놓는데 그러면 경쟁적으로 내놔야 되는 거예요 왜? 아니 6월 1일 기준으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이렇게 보이셋을 매기니까 6월 1일 이전에 빨리 내놔야 팔리잖아요 내년 보이셋을 안 내려면 내년 6월 1일 이전까지 내놔야 되는 거예요 안 내놓으면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6월 1일 내놓으면 지금 내놔도 상담하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놔도 안 팔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고가로 내놨기 때는 안 팔리죠 지금 뭐 엄마 아파트가 22억을 찍어 가지고 고가를 했다 이거는 실수요자가 연금 매수한 거예요 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지나가고 나면 이게 22억으로 고가로 찍어지겠느냐 메모리 더 나오는데 안 내놓으면 누가 안 사면 나는 빨리 보이셋을 부담을 없애려고 하면 더 싸게라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는 폭락을 걱정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보다 더 무서운 게 폭락이다 이겁니다 폭락을 무서워해야 돼요 그때는 폭락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야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보이셋의 부담을 감당을 못 하니까 결국은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단기도 내놓고 장기도 내놓는데 이 정부가 하는 말이 장기로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0.6인가 뭐 그래요 누구는 1.9라고 하여간은 미미하대요 미미하다 하면은 장기로 매물되지 않은 일반 아파트들이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다주택자들이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많으면 이 사람들은 무조건 지금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년 보이셋에 감당 못 하려면은 지금부터 막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는 이 내놓은 매물이 더 많아지는데 그러면 확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정부 측 방어하는 논리가 맞다면은 그런데 지금 이게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이게 이 논리가 이게 거짓이라는 거죠 또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23번 할 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정부 대책을 믿지를 못하니까 연금 매수하는 분들 입장에서 누구는 이제 장관이 안타깝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사니까 안타깝다고 하라고 하는데 본인이 23번이나 이렇게 대책을 내면서 이제 늑대 소년이 돼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동안 한큼 효과를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정부 하는 대로 거꾸로 가면은 그동안 이렇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나도 이제 막차 타자 이런 식이죠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해야 되겠다 가격이 올릴지 모르니까 내가 얼른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 이런 식의 심리가 이제 그런 심리를 준 게 바로 정책한 사람들이 그런 심리를 준 거예요 시그널을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안타깝다 해봐야 본인이 잘못한 것이죠 그런데 본인이 이제 그런 거를 잘못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주택 활성화 대책을 할 때 본인이 나와가지고 자꾸 선전하고 하시라고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자꾸 정책의 미스다라고 하면은 자기 합리화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정권 탓을 하고 남탓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합리화가 계속 그걸 달리면은 정신 승리가 되는 거죠 그런 거를 보고 정신 승리라고 표현을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도 한계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보이세 부담을 못 이기니까 결국은 낼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 봅니다 그리고 이 보이세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죠 저는 3년 전부터 이미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양도세는 무조건 내리고 보이세는 올리는 게 답이다 가격 안정을 원한다면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했잖아요 거꾸로 이거를 올리고 이거를 안 하고 나중에 와가지고 3년 반 만에 3년 반 만에 이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엇박자 많은 거예요 계속 그 3년 반 동안 막 이렇게 해오리가 이렇게 이렇게 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를 원하는 게 이익이었다 정치 이익이 아니었냐 억우심이 드는 거 왜 이렇게 했느냐 순수했다면 양도세 내리고 보이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호도하기 위해서 이게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랬다 양도세 높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 의미는 이게 더 크다 이거예요 진짜로 사심 없이 했다면 양도세 내리고 보이세 올렸으면 이런 가격을 본인이 52% 집권 동안에 52% 올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본인이 그러니까 이 정책은 결국은 본인들이 올린 것이다 이거예요 가격은 다주택자들이 올린 것보다는 본인들이 이거를 올렸다 라고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의심을 의심을 그러잖아요 왜 이랬을까 그래서 이게 정치 이익으로 이렇게 환원되는 거 아니냐 다른 식의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정책하는 분들은 저는 항상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심이 없어야 된다 사심이 없어야 되고 자꾸 어떤 대립을 조장하라고 투쟁을 조장하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회가 누구 있는 사람을 때려 잡는 것이 아니고 나무 재산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시익에 질투해 가지고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그게 아니고 그거는 가장 의식의 수준으로 보면 단계가 아주 낮은 본능의 단계잖아요 그런 본능이 강하고 공짜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돌리는 세상이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니다 내 이익이 중요한 만큼 남의 이익도 중요하다 그거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남이 부자가 됐으면 내가 가난하더라도 나도 부자가 돼야지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더불어 사이다 그러니까 그런 성숙된 시민이 많아져야 된다 그리고 부자도 자꾸 돈에만 인색해 가지고 돈 또 골라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징그럽게 보이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공업을 당한다 이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내 이익만 챙기고 남의 이익을 안 챙기는 것은 다주택자나 무주택자나 그런 속성을 가지게 되면 서로가 대립할 수밖에 없고 투쟁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사회는 없다 해가지고 자꾸 있는 사람 시기 질투어 막 모략 이렇게 저주하고 맹소하고 조소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도 이렇게 잘 살아야 되는 거 그런 의지를 가져야죠 그러니까 내 이익이 중요한 만큼 남의 이익도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다주택자는 돈독에 올라와가지고 너무 인색하게 하거나 내 이익만을 채워가지고 남한테 아픔을 주고 그러면 안 된다 불상유정하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이럴 때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